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화성시 동탄, 동탄 1기 신도시 상가에 대해서 개요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1호선 서동탄역 인접해 있고요. 전역 면적은 51.74제곱미터, 약 한 16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층 상가입니다. 대지가 8.5제곱미터가 확보되어 있고요. 물건의 특징을 보시면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현재 약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사분께서 현재 임차를 하고 계신 동탄 신도시 상가가 되겠고요. 동탄 신도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남광장과 북광장이 있습니다. 남광장 상권에 있는 약국 상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준공은 2017년도 6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매매가는 10억 9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1층 약국 상가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서 1층의 약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입지 살펴볼 텐데요. 이 상가는 그 어느 때보다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입지가 바로 수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입지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면서요. 호재도 한번 알아볼게요.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상가의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두 번째도 입지고요.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본 화성시 동탄 신도시 상가는 보시는 대로 서동탄역, 그리고 SRT가 쓰는 동탄역 중간에 1기 신도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주변에 총 1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그 아파트들 배후 수요가 이용하는 상권 내에 위치한 약국 1층 상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 입지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주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아무리 주변에 항아리 상권이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이용 위치가 주 동선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면 배후 수요의 상가로서의 어떤 가치가 떨어집니다.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만여 세대의 아파트 배후 수요가 주 이동하는, 주 동선의 위치에 있는 약국 상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좀 전에 상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호재, 화성 신도시에 있어서는 인더건 동탄선, 인더건 동탄선 전철 2026년도 개통 예정에 동탄선을 들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대로 SRT도 있고 추후에 보시는 대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GTX, A노선까지 그리고 동탄 도시철도까지 그물망으로 형성되는 교통망을 본 상가의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그냥 건물 틈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6차선 대로 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층 상가로서 주 동선을 이용하고 있는 배후 수요의 가시성과 직객력을 모을 수 있는 상가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1만 세대 아파트에 인접해 있고 보시는 대로 본 상가가 위치한 입점된 학원이나 병원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1층의 약국에 위치해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1층 약국을 운영 중이고 2층부터 10층까지 뇌과, 피부과, 그리고 소아과, 치과 등 많은 병원들이 입점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본 약국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안정적인 대기업과 안정적으로 임대기업을 맺기 때문에 본 수익에 있어서 안정성까지 확보되어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 상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뭐니해도 가격이겠죠. 1층 상가로서 약국이 운영하는 1층 상가로서 매매가는 10억 9천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보증금 1억 7천에 월 240만 원의 예상이 아니라 확정으로 현재 지금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4억 8천이 기대출되어 있고 돈 대출을 신용도에 따라서 인수하실 수 있다고 하면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4억 4천만 원에 동탄신도시 1층 그리고 약국 상가를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